쩝쩝쩝 쩝쩝쩝 우리가 마짜라라이긴 하지 쩝쩝박사 다 컬러 가봅시다 제로 컬러 한 두 개면 되나? 호박고구마가 있어요 아 빠지지 마 하다 하다 재회했다 재회했다 재회겠다 오우! 컴마! 안녕! 컴마! 완전 빨라! 시원하다! Uhh~~ 야아 woo! were we gonna bring back the fun gonna be a fun kick with a Christmas 솔레임으로 가득한 온 세상이 들뜬어 모두 여기로 모여봐 우리만의 택배 모두 모여! 재밌어요! 이거 눈이 얼굴로 맞춰오지 않아? 눈이 얼굴로 미스트처럼 눈이 얼굴로 오지 않아요? 진짜 웃겨! 나 예전에 설배 탈 때는 이거 다 걸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설배장이 되게 좋아졌네요 저 때는 말이에요 다 걸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는 뭐 가만히 있어도 다 올라가지고 아주 세상이 좋아졌어 어렸을 때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데 맞아, 걸어가는 거 설배 질질 끓여서 올라갔는데 맞아, 설배 끓여서 올라갔는데 This is fun!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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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릴리언니 왜 이렇게 빨라? 릴리 1등이다! 릴리 1등! 엄마! 나 설배 탄다! 위험하다 했지만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유아아,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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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유방아, 달려! 개국이 났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재밌다! 내가 이번에 1등으로 갈 거야 나도 1등! 네, 미쳤어요. 짱샘이! 여러분, 내가 1등 했어! 내가 1등 했구나! 아, 교진아 미안해! 교진아, 미안해!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베이? 어디 가세요, 베이? 안녕! 안녕! 귀여워! 아, 진짜 너무 재밌었다! 너무 재밌어! 와, 여러분! 카페 매점! 매점 있다, 매점! 우와! 와, 맛있겠다, 배고프다! 핫도그? 치라스! 찬떡, 소떡? 와, 떡볶이! 맛있겠다! 난 이거 사줘! 어? 절대 안 돼! 이거 사줘!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저희 핫도그 2개랑요! 소떡소떡 2개, 떡볶이 1개, 오뎅 2개요! 츄르스도 시켜요! 츄르스도 시켜요! 츄르스도 하나요! 영수증 주세요! 짜라란! 우와! 우와! 이건 진짜 찍어야 돼! 되는 건가요? 잘 먹겠습니다! 짜라란! 어묵! 어묵! 핫도그가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약간 그 느낌, 수영 끝나고 맞아요, 뭐 먹는 느낌! 진짜 뭘 먹어도 맛있는데 핫도그 맛있지? 아빠랑 둘이 주말마다 스케이트 장사하는 거야, 아이스크림 그니까? 딱 그 느낌이야! 아 진짜? 맞아요! 맨날 다 타고 핫바랑 미혼 음료 먹거든요? 맞아! 진짜 국물! 응! 수영이 진짜 오랜만에 됐어! 진짜! 진짜 오랜만에 진짜 재밌었어! 릴리언니 먼저 출발한 게 진짜 웃겨 언니가 먼저 출발해! 뭐? 출발해! 출발해! 계속 내가 올라갈 수 있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일부! 그러니까! 맞아!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니요! 막 그냥 끝까지 내려가야 될 줄 알았어! 또 타러 오고 싶어! 초등학교 때 이후로 진짜 처음인 것 같아! 맞아요! 어떻게 나 이제 졸려! 추웠다가 따뜻한 거 먹고 하니까 이제 숙소에서 자면 되겠다! 좋아요! 나는 숙소에서 또 뽑기 해야지! 나도! 나랑 가서 할리갈리도 하자! 맞아! 포드게임 많던데? 노곤노곤해 말랑말랑해 말랑말랑해 사랑사랑해 해롱해롱해 송순모 사랑해 자기야 노래 하나 뽑아봐 어떤 노래를 원하십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로 아니요! 안 해도 돼 나게 너무 부담 가지지마 나도 모르게 긴장했나봐 여보세요 밥을 먹었니 네 어디서 뭘 하는지 썰매 탔어 걱정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진짜 웃겨 나 이 노래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처음 봤어 우와 나 진짜 천재다 썰매 탔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 하셔도 돼요 밥은 먹었니? 네 뮤비 버전 여보세요 여보세요 밥은 먹었니 어 나는 아니 다른 사람 없네 어 나는 아니 다른 사람 없네 그쵸 그쵸 실수 도착해서 좀 쉬다가 냉 저녁 방도 보러 가야 되고 맞아 우리 냉장고에 물밖에 없더라고요 저희는 오늘 저녁이랑 내일 아침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 말투 뭐죠?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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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3점 아 근데 여러분 너 이제 설거지 탕탕이야 근데 근데 나 원래 말투 항상 이뤘는데 아니야 방금 건 진짜 그랬어 아니야 방금 건 진짜 방금 진전진행툰 그럼 나 계속 2툰 해도 되는 거잖아 어 이제 해도 되는 거야 어차피 확정이랑 어차피 확정 오케이 저 설거지 좋아요 아주 뜨거운 물로 기름기를 싹 우와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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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따뜻해서 좋다 속도록 아하하 fasten 패딩 haters 해야겠다 난 이 사탕을 좀 먹어야 했어 먹어 우와 자주 가져가 살átima 태풍의 près 다음 새기란 Jun's torture 슬슬 장을 보러 가볼까요 마트에 가야 되니까 우리 뭐 뭐 만들지? 뭐 만들어 먹지? 일단 바베큐 할 때 필요한 것들이 고기랑 바베큐는 목살이지 목살 좋아 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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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난 대패 좋아 대패는 여기서 후라이팬에다가 제대로 허르르 하자 항정살 돗밥을 하는데 돗밥에 양파도 들어가고 양배추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접시에는 야채가 없는 걸로 하고 한 접시에는 야채가 있는 걸로 해서 할까요? 우와 너 진짜 생각 깊은 친구구나 좋아요 일단 제가 저 맞춰줄까요? 맞아 너 일단 리스트 준비하니까 귀진이 일단 가야 돼 나는 돈 내야 돼서 가야 돼 나는 숙소에서 사진도 찍고 그것도 꾸미고 싶어 그래 나는 요리해 거리니까 같이 장 보러 가겠습니다 맞아 그러면 3시가 오후 3시 숙소에 있으면 되겠다 좋아요 그럼 나랑 귀진이랑 혜은이랑 장 보러 가고 윌리언니, 유나, 지우가 숙소에 있는 걸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우리가 맞자라라이긴 하지 쩝쩝박사 붕붕붕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저세 안녕 저는 와 너 진짜 힙하다 에? 힙해 힙해? 힙해? 땡큐 힙해 따뜻하게 있어요 여자야 여자야 가짜가짜 어석가짜 마 매듭면 똑같다 여자야 가자 맛있는 거 많이 사야지 진짜로 재밌겠다 재밌겠다 왔다 장을 알뜰하게 다 털러 가봅시다 빵 냄새 나요 진짜 귀여워 빵 냄새 우와 빵이다 과일 딸기 딸기 사? 오케이 딸기 예뻐 야 약과 있다 어떤 약과를? 이거 좀 푸석푸석해야 보여요 비싼 거 자자자자자자자 이제 우리 간식은 이거 끝이야? 네 자관 목록 어딨어? 목록 자 그러면 하나씩 체크하면서 사자 네 너가 체크할 거야? 좋아 좋아요 참기름 좋습니다 그 키친타올 일단 제가 보고 올게요 키친타올이 한 개만 필요한데 너무 커요 아 두 개짜리 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짜잔 자 키친타올 했고 우유 제로콜라 한 두 개면 되나? 세 개? 꿀밤고구마랑 호박고구마가 있어요 호박고구마 사세요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마시멜로가 있나? 있을 거 같아 저기 그 과자 파는데 오 오 오 계란이랑 양송이 그리고 소금 오 이거 스티커 같은 건 저기 흰색 벽이라 붙이고 저기에 넌 저거 우왁 블록해서 못 붙이니까 대박 아니 이게 뭐야 헉 헉 헉 헉 그럼 플라 먼저 몇 개 끊을까요? 좋아 스티커 좋아 이것 봐 벽 벽 벽 벽 완전 언니를 위한 거네요 어 아니야 설류를 위한 거네 이거 감사합니다 어때요? 지우 어 언니도 잘 꿈이 되네요 아니야 우리 사진 브이하고 차이 될 때 좋아요 하나 둘 셋 나는 이거 한 번만 걸어봐야 돼 좋아요 어떻게 걸어 걸어야 될까 왜요? 왜요? 꼬여요? 응 응 이걸 어떻게 예쁘게 예쁘게 걸어야 될까 응 도와달라는 응응응 였어 그건 맞았어요 언니들이 왔을 때 깜짝 놀랄 만큼 이뻐하게 꾸며야겠어 나만 소금이 안 보여? 응 찾았다 엄마 소금 무슨 소금 샀었지? 맛소금이나 그냥 소금이나 엄마 근데 간장 만약에 있으면 간장 뭐 사야 돼? 국간장 사야 되지 참치 액젓이야 멸치 액젓이야 엄마 국거리 국거리 한옥 근데 얼마 정도 사야 되지? 그냥 더 맛있는 걸로 주세요 뭐가 더 맛있을까요? breaker 대표 상겹살 대표 상겹살 여러분 λ Cock 장난 아니다 뭐를 이렇게 많이 샀지? 야 이거 장바구니 미쳤다 그니까요 야 어떡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네 어 보인다 보인다 이거는 보상이지 보상 맛있어? 맛있어? 이거 설탕 줄이는 느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고소해요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 야 오는데? 짱 커 귀여워 사진 찍어야지 괜찮아 괜찮아 하나 둘 셋 스마일 엑 왜 안 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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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안 돼 이거 이거 잡아야지 이거 깔고 가요 와 얘들아 수고했어 짱 크다 짱 크다 이거 엄청 엄청나요 내가 대단한 거 보여줄까요?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길어? 목걸이다, 목걸이 나 인생에서 그렇게 긴 거 처음 보던 30만 원 썼어 대박이죠? 너무 잘 사왔어요, 감사합니다 최고다 꾸민 거 한번 구경해 볼까? 이거 팬도 있었어요? 유진아, 이거 봐봐 내가 이거 정성껏 했어 그리고 핸드폰에서 사진 뽑아서 유진아 와, 핸드폰으로 그거 인화해서 했구나 귀여워 아니, 자고 했는데 너무 예쁜 거임, 그래서 찍었어요 고마워 짱 귀엽네 우리 나머지 빈 것들도 이제 오늘, 내일 다 채울 수 있겠다 이미 넘쳐나긴 하는데 대박 아, 슬슬 배고픈 날 여러분, 언니들이 왔으니까, 언니들이랑 동생들이 왔으니까 요리해 볼게요 아, 자고! 지금 시작하나요? 좋아요 좋아요 자, 한정살 덮밥 만들어 볼게요 네, 오늘 만들 것은 한정살 덮밥입니다 한정살 덮밥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 소개해 드릴게요 햇반 그리고 한정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트에 없을까 봐 가져온 게 있는데요 꼬리나케랑, 미림입니다 저의 비법 고원님께 배우긴 했는데요 포인트는 미림이에요 네, 오늘의 저의 조수, 밀리언님 네, 안녕하세요 예스샷! 네 근데 훨씬 얇아야 될 것 같아요 더? 예스! 완전 얇아야 돼요 알겠어 좀 더 얇게 아니, 너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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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그냥 이쪽으로 해요 길게, 얇게? 오케이 오! 쿨! 오케이 왜 유 플레인? 쿨! 감사합니다 드디어 고기를 시작한다 낙골에 구워줍니다 좋아요, 좋아요 후라이팬에다가 제대로 후라이팬에다가 제대로 후라이팬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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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기 종류만 네 종류예요 준비됐어요? 고기 구우러 가세요 고기 구우러 가세요 조심해서 가져가성 고기 구우러 가세요 가자 고기 냄새 나 나는 마시멜로를 들고 나갑니다 내꺼 뭐지? 이거 제가 한번 불 붙여볼게요 네 조심해 손 왜 안 붙이는데 내가 불 붙여줄게 왜냐면 나는 불 붙인 적이 있거든 왜 안 붙이는데 제가 해볼까요? 응 오 됐다 오! 됐어? 오! 됐습니다 점점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 응 이제 따뜻해질 거야 응 맞아 나는 그럼 일단 이것도 세팅을 해보겠어 저는 사실 이거 모르겠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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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세팅 하나 둘 셋 와우! 뇌 고기를 누름무름밀 밖에서도 안에서도 고기 냄새 고기 누름밀 고기 누름밀 여러분 대표 삼겹살이요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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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어 아이고 비빔면 엉 야 막 사이로 빠져 아이고 아쉬워라, 아까워라. 아까워. 아 빠지지 마! 진짜 아깝다. 아 너무 아까운데 이거? 괜찮아 아직 고기에는 여기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고기를 낳고 싶어. 무슨 말이 필요해. 5, 6, 7, 4!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날 작품이라고 불러. Just a little bit of 수락하게 아껴 베이베. 뭐 하나 빠짐없이 예쁘구나. 헐 아오 헐 아오 헐 아오 헐 아오 너 안이 벙벙해 헐 아오 헐 아오 헐 아오 됐죠? 응 좋아. 이제 갖다 놔두세요. 부탁드려요. 지우씨. 두 개 같이 갖다 놓다가 쏟으면 어떡하지? 괜찮아. 다시 만드는데 지금. 조심해라. 무섭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여러분, 진솔 언니가 만든... 와우! 야, 사진 찍어야 될까 봐. 김밥이 완성됐어. 여기, 이렇게 두 개 양옆에 가주세요. 이렇게, 여기? 벤진솔 이거 들고 나가! 왜? 나도 롱패드만 입고 나갈게. 네. 네. 정리해. 정리를... 브루스타를... 가지고... 가면... 혜원 언니! 네, 갑니다. 와우! 야, 여기 불, 여기 너무 좋다. 그죠? 매장이 어디예요? 언니, 여기 야채 좀. 야채 잘 먹는 사람 어디예요? 여기 야채. 여기 야채가 있는데요? 옮기면 될 것 같은데. 잘 먹을게요. 안녕하세요. 잘 찍어야겠다. 우와, 진솔아 고생했어. 진솔아 진짜 맛있어. 원래 이것보다 더 맛있는 비주얼인데. 맛있는데요, 비주얼? 맛있어 보이는데? 네? 잘하고 계십니까? 아마도요? 아마도요. 맛있는데요? 불이... 불이 제발... 마음대로 따라줄게요. 이거... 뭐야? 구워졌어요. 네. 여러분, 고기! 고기! 설륜이 열심히 구운 고기! 누나야, 잘 먹을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삭, 이거 비빌게요. 잘 먹겠습니다. 비벼주세요. 2察uar 공개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슬잌. fi 신하우니프로 Healthy